오늘 어디 가요? 비행기 두 번 타요 오세훈 카우테드 오세훈이 우리 오늘 이스라엘에 왔어요 이찬님 우리 오늘 이스라엘에 왔어요 기쁘죠? 첫날인데 잘 자요 또 다 먹고있다 저희 택을 여기 내일 4개 진짜 맛있는거 아니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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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연이 매연을 새롭게 하니 고연이 내 영웅을 나가봐 나가봐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내 영웅 나의 삶을 다스리 새롭게 하네 올리브 뭐야 했잖아 올리브 올리브 둘 다 올리브네 올리브에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기 빅 음 물이 얼마 안 온게 물이 어디지? 물이 어디지? 물이 어디지?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주와 사망으로부터 주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노라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주의 은혜 우리 주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여기 나의 삶을 다스리고 주의 은혜 사망으로부터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심장으로랑 삶은 변함없어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양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양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저의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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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저히 성교사가 된 것은 신실시에서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기사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인 주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널 사랑하시네 널 사랑하시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누버산에서 보는 시팅 골짜기입니다 가끔은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맞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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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받게 효과가 유명한가봐 한 걸음 한 걸음 죽은 이런거지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렇게 애기들 손잡고 나오는거 효과가 이거 뭐야 음료? 어어? 어? 뭐가 있을까? 어? 나는 metric 내 눈이 미련하고 약하라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거기서 여기 마사다 마사다 안녕 한 걸음 주의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이쪽 편 이스라엘 쪽 왼쪽 편에서는 우리 같이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옆에 있는 친구 또 동료 선후배 여러분 같은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손잡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이 강주 땅의 집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의 그 다음에 동해와 사람을 탐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같이 손잡고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응급해 주시면 나가겠습니다 한 번 더 주와 같이 주님 앞에다가 주님 앞에 있는 건 주님 앞에 있는 건 흐뭇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갈 때 다시 한 번 응급해 주시면 한 번 응급해 주시면 한 번 더 오리지널 땅의 모든 그 모든 족소를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나라나타 이 아내가 4개의 구역이 나누어져 있어요 아랍인들 구역 세븐이 도란드 요새, 안토니오 요새로 들어가는 골창이 자, 이제 들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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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아났다 오늘도 시작합니다 고 eli ots 천천히 예수여 오세요 이렇게 손 들고 예루살렘 예루살렘 자 기도 기도 엎드려 엎드려 손 모으고 엎드려 날아났다 날아주다 날아주다 갈 때 베드로가 주를 자손하게 하소서 땅의 모든 그릇 모든 소송 베드로가 주를 자손하게 하소서 말하마타 공산으로 걸어갔습니다 예수여 베드로가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모든 나라니 죽게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죽게 우린 그리니라 최군 승리를 얻기까지 우린 받으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고담 고급대 우리 땅끝에서 술을 와주니 말아놨어 말아놨어요 어린 주일 수여 오시옵소서 맞아요 통고기 말아놨어 말아놨어 어린 주일 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진짜 나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오늘 영광 온 땅 고플 때 우리 땅끝에서 술을 와주리 우리 땅끝에서 술을 와주리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들려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날 위해 기도하며 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의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